안녕하세요. 저는 하중동에 살고 있는 주부이고요. 새 아이를 둔 조진영이라고 합니다. 한 4, 5년 전쯤에 TV를 봤는데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는 꿈을 항상 꾸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홈스테이 하시는 그런 TV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지인분하고 나눴는데 이미 시흥시에서 홈스테이 활동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냐고. 그래서 집도 옮기게 되고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아우마드는 25살이고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시래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병원에서 근무하신대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토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는지 되게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가정을 이렇게 오게 돼서 되게 좋다고 집에서 만들어준 음식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와우. 진짜 진짜. 한국어. 한국어. 항상 진행하다 보면 특별한 걸 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특별한 거를 하려고 해도 내 일상을 보여주는 게 제일 특별하더라고요. 게스트들한테는. 그래서 일단 아이들 학교 소개도 하고 개꼴 소개도 하고 남편이 오늘 지금 결혼식에 갔는데 돌아오면은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오이도에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가면. 사진을 가면. 걸어 인상 예 예 아 여기 어디서 한테요? 음 여기 한 번에 쓰자 긴가는 중 긴가는 중 긴가는 중 긴가루 도구 둘 중 가자 도구 가자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